안녕하세요 헐리코리안입니다 오늘 멀리 테아프아에 낚시하러 왔습니다 와 지금 이제 동이 텄는데 앞에 보일링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보일링 와 다 청어 새끼들 청어 새끼들 밤에 핫꽁치 뜰 채로 좀 잡았는데요 와 그런데 이제 동이 트니까 청어 새끼들이 와서 막 지금 와 보일링 하고 있어요 이거 먹으러 이제 부시리가 올 거에요 좀 있다가 부시리 한번 팝핑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찌낚시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찌낚시 채비는 이거는 이제 리신 제로썸 V3 입니다 그리고 릴은 시마노뱀포드 4000XG 그 다음에 원줄사오 목줄사오 지금 찌는 08G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어 낚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계속 보이는 일어나죠 얼른 낚시 해 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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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thing 아 제가 일부러 지금 안들어 올리는 거에요 오오오 밑에 킹이다 밑에 킹킹킹 부실이 있어 부실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게 이게 아 부실이 가 아니고 부실이 가 아니고 뭐였지 부실이 맞나 밑에 한번 저기 인스펙션 좀 해서 오 뭐야 밑에 이거 트레발리 트레발리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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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트레발리 트레발리 오 와 크다 와 엄청 크다 아닌데 일부러 제가 이거 저게 참 덤을 안들어올리고 밑에서 헤엄치기 하면 친구들이 모이거든요 근데 와 트레발리 엄청 큰게 들어왔네 오케이 자 이제 들어 올려서 트레발리가 들어온 걸 봤으니까 트레발리 잡겠습니다 자 인스펙션 끝났어 지금 제가 지금 밑밥을 계속 치는데 밑에 있을 트레발리가 있어요 지금 저 밑에 있죠 저 밑에 있어 저 밑에 있어 있는데 얘가 부상을 안해 지금 자 밑밥을 계속 쳐서 얘를 가둬놓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지금 홍합을 달아서 자 홍합을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와우 와 뭐야 쟤들 하나 왔나 와우 출발이 내가 먹었던 카와이 와 으와 우아 으 우와 exerc 으우와 으아 으하 으 Nav 트리다 오케이 네 트리 빨리 아 터졌어 아 터졌어 터졌어 와 사이즈 좋은데 사이즈가 좋으면 뭐하나 아 아 바늘이 바늘이 너무 작았어 오오오오오 왔어 오케이 아 빠졌다 아 뭐지 오우 힘쓰는데 오 요건 참돔인거 같은데 참돔이요 까불어요 아 아 감으는데 lusive 뭐예요 크랩 28 오 들어간다들 effective 5 처음이야? 그럴라고 해줘 왔어 OK 느낌이 세합니다 느낌이 쎄한데 느낌이 쎄합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안돼 카와이입니다 밑에 틀발리 엄청 많아 야아 저기 봐 빨리 집어넣어라 밑에 틀발리 있어요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안돼 안돼 들어가지마 뜰채 야아 이거 공유 먹었어 오케이 와 으이씨 자아 네 네 제가 갈게요 드세요 트레이 트레이 아우 커요 트레이 하우씨 하우파라파 하우파라파 아우 아우 하우파라이 하우파라이 야아 오늘 뭐 카와의 대잔치다 왜 트러브 밑에 안보지 미끼로 바꿔야하나 오오 트럼이 들어갑니다 오오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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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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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오케이 와 또 버틴다 이거 뭐야 이거 와 오 이거 얌전하다 오케이 와 와 이야 와 와 우와 우와 아우 이거 뭐야 참놈이에요 우와 어우 참놈이네 오우 참놈 우와 밑에 이야 이야 우와 진짜 트래발리가 여기 밑에 있죠 밑에 보이죠 아휴 지나갔어 지나갔어 여기 밑에 따라오잖아 따라오잖아 참놈 옆에 따라오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옆에 보이죠 보이죠 이야 으마마하네 아 이거 뜰채로 한 번만 떠주세요 우와 이야 아이 참놈 아우 옆에 트래발리가 자 자 자 네 감사합니다 네 저거 올려놨으니까 네 허어우 하 하 하 하하 그냥 아이스박사이로 넣을까요 그냥 어 양파방에 참놈이 참놈 와 하 아 하 나 여기 나가서 보고 있는데 하와이가 막 지금 혹채가 있네 그래요? 입질하죠 입질하죠 황 부르라 더 더 끌고 들어가 더 끌고 들어가 그렇지 한 번 더 한 번 더 그렇지 그렇지 왔어 왔어 이렇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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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징어도 물었어 우와 이야 뭔가요? 아 참돔 같은데요? 참돔이네요 네 와 사이즈 좋다 삼돔 아 사이즈 좋다 네 이야 어휴 뜰차도 있어 하하 하하 네 뜰차 한 번만 떠주세요 아 아 참돔이 감사합니다 어? 저 참돔? 후 참돔이 어디갔지? 참돔 오 우와 참돔이죠? 사이즈 좋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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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참돔 참돔입니다 참돔 이 참돔은 누구 거야? 어 그 진정아 어 잡았으면 주문하겠지 네 하아 하아 참돔 어디있어요? 어 하하 잼돔 두 마리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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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돔 하아 하아 하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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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은 다 빼버렸지? 아니 저 저기 양파만 따로 보관했어 따로 오 여기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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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오케이 우와 우와 달린다 우와 뭐냐 1번 2번 우와 이야 진짜 낚싯대에 버트리는게 대단하다 1번이야 갑니다 갑니다 이리로 나와 이리로 나와 트래발리라 이리로 나와 이리로 나와 아 터졌어 아 트래발리네 아 낚싯대가 아 좀 더 야 트래발리 방금 엄청 컸는데 이야 목줄 이야 목줄 4원은 안되겠다 5원이나 6호 있으신 분 계세요? 30파운드 있어요 30파운드 어 그쵸 근데 더 키우면 안 물어 기둥 가보니까 예 자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렇지 그렇지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케이 굿 요거 요거 트래발리 갔다 예 트래발리 갔죠 예 입질이 살살 가져가는게 한번만 더 들어가라 한번만 더 들어가라 아 다시 올라오면 안 돼 다시 올라오면 안 돼 트래발리 들어야 돼 예 묵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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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은 나 오케이 아 이거 뭐야 참돔이야 오오 와 잠깐 야 킹이 킹이 가지고 따라온다 와 야 이거 봐 오우 저러다니 저러다니 빨리 빨리 야 밑에 킹이도 있고 트래발리도 있는데 아 니가 하하하하 으 진짜 교통사고 났다 너 너 너가 오만 안되는데 왔어 오 오 왔어 왔어 오케이 오 좋아 하하하하 아 이거 풀어 아이 저저저저 걷어 줘 걷어 줘 걷어 줘 걷어야 돼 걷어 줘야 돼 걷어 줘야 돼 걷어 줘야 돼 하하하하 야 한 한 대여섯 마리 여기서 계속 돌아다니 세우냐 어 세우냐 밥을 아 아 아 와 이거 부실이다 부실이 이건 부실이야 이정도 힘쓰면 뭐랬어 홍합 홍합 제 그 제 통안에 보면 홍합 들었어요 홍합으로 하세요 으 으 어어 저쪽으로 하세요 넘어갔어요 넘어가 그리고 이게 물이 안 깊으니까 안에 들어와도 돼 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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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오 좋아 뭐예요 아직 몰라 워 찌 보인다 찌 보인다 안보여 여기서 뭐야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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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그렇게 천천히 뜬기면 돼요 천천히 와아 저쪽으로 와서 랜딩하고 있어 와아 부실같아 포즈가 딱 부실인데 옆에 갯바위 여있어요 와아 저기 뭐지 뭐에요? 에? 사이즈세요? 틀에 발리네 와아 사이즈 좋다 날개가 기네 미쳤어 진짜 사이즈가 와 그래 저러니까 돼지 빵꽃에 앉고 한번 보여줘 보여줘 이야 진짜 돼지네 이야 크다 상체만 하네 아 어마어마하다 이야 불 끓일까요? 어이 어이 입으로 치네 나름 와아 하하하하 다 찍어? 아니아니 다 찍어? 겁나 들고있기 이야 가만있어봐 나한테 줄자 있거든요 내가 줄자 한번 재볼게요 물 가까이 가지 마세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 여기 턱에서 계속 왔다갔다갔다해서는 그러니까 한번 대보세요 바닥에 놔보세요 자 저거 한번 보고 와아 여기서 재볼까요 이렇게 자 62 와아 한국지수로 한국지수로는 이렇게 한국지수로는 74 와아 오늘 한건했다 한건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ẻ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찌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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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와 오 와 아 그래도 작아요 와 안 작다 우와 우와 이야 와 와 트래발리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크진 않은데 이야 힘이 좋다 와 오케이 와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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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작거든요 와 와 와 이거 먹겠다 됐어 오케이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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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됐어 오케이 떴어 떻어 떻어 떴어 떻어 Què più Pain 와 wichtige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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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사합니다 야 하하 감사합니다 이야 트리발리 한수했어 어우 힘들어 와 사이즈 좋죠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와 트리발리 와 사이즈 좋죠 와 이야 트리발리 여행 넘어갑니다 후 아 힘 좋다 하 자 밀지를 이렇게 딱 걸어서 자 이렇게 던져서 얘를 자 밀지를 지금 한 4마리 던졌죠 거기다 같이 동조해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밀치 한번 같이 동조했죠 자 이러면 먹겠죠 뭐 밀지에 같이 가니까 먹겠지 응 그렇지 자 여기 트리발리 떴죠 자 자 와 와 와 와 아 아 아 아 부실이다 또 하 오 오 오 아 아 아따 부실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이 터졌다 터졌어? 하아 하아 목줄이 그냥 터졌어 네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또 간조가 됐습니다 이제 떠나야 될 시간이에요 이제 집에까지 가려면 또 한 5시간 반 6시간 또 운전해서 또 가야 됩니다 와 오늘 낚시 정말 재밌게 했어요 부시리부터 시작해서 참돔 문어도 잡고 너무 재밌었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한번 또 촬영하고 또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